예쁜 제품은 예쁜데 색이 조금 아쉬워 커버력은 진짜 거의 없어서 흡수가 왔어 카스크림의 코一个인가요? 이렇게 장면이 저는 갱신화의 색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제가 원하는 면부터 안 독이 되었는데 한部의 색상은 정말 크고 나는 눈에 든 여기에 born 이제는, 제 머리가 are great 나오게 되었는데, 가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동을 제가 와 우리는 한국의 러시아 퍼포먼스 가져다니라 러시아 다음은 이게 크림 모델도 러시아 기가 많이 주문한 러시아 러시아 이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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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어스 파우더 루마니어스 파우더 рев란 블라스 메시지 바람이 다른 것 같아요 두시, 가란다 이 космет이예요 저는 엔를룩에 왔습니다 홍대에 왔습니다 한국의 러시아의 러시아 그래서 한국의 러시아의 러시아 오늘 한국의 러시아의 러시아 이 космет이예요 아마 이 космет이예요 오늘의 러시아의 러시아에서 하루는 러시아의 러시아의 러시아 먼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그리고 뭐지 러시아의 러시아 이 정도는 시내러입니다 트리아의 맥이 내가 러시아의 메시아의 러시아 러시아이이 러시아이이 돌돌아 날리나리아 너무 특이해 좋은거죠? 그냥 일반 토너같은 느낌 일반토너 토너가 없는데? 우리나라꺼는 약간 찐득찐득 점성이 있는데 이렇게 발라보면 만져보면 피부가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진짜 좋아요 러시아 토너를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이는 러시아 러시아 첫번째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그리고 또 또 다른 인상의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러시아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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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은 러시아 러시아 또한 러시아에 Stallions 러시아는 러시아? 완전 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엄청 부족하네요 그냥 건조한 지역이어서 그렇죠 가면 가다가 메이커 영상 같은 거 올리면 러시아 분들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거든요 진짜요? 왜요? 궁금해요 러시아의 코멘터리는 왜요? 아세요? 러시아의 코멘터리는 러시아의 코멘터리가 안 봤어요 오이.. 저는 한국사람에 이런 크림을 못 봤어요 천천하네요 확실히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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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크림은 퓨터가 안 보이네요 진짜요 드릴까요? 그는 일본에서 수많은 일본입니다 드릴까요 지금 이동이 있는 브라이머스도 많이 보족한데 이제 그냥 물에 입을 한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한 타입인데요 정말 촉촉한 게 있었어요 그렇ывает 이런 제품이 약간 그래서 그 períмер가 어떻게 되죠 프라이머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도 잘 어울린다 좋아요 제가 조금 걱정했지만 그녀는 잘 어울린다 얼굴이 괜찮다 이제 톤의 크림을 열어줘 커버력이 거의 없어서 이 정도면 거의 쎄울 수 있을 것 같다 엄청 가벼워 오늘 화 wondered 사람들이 opposition Isn't it ? 아무래도 친구도 масля schaut 그걸 그렇게 가져와서 저는 하이라이트랑 쉐딩이랑 같이 섞여있는 제품인가봐요 저 러시아어 중에 하나 할 줄 아는데 크라시바 예쁘다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촬영장 가면 러시아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 모델들 말이 안 통하니까 또 하나 하는거에요 크라시바 러시아어 예쁘다 너무 예뻐요 모델들 진짜 예뻐요 다 예쁘시던데요? 안 예쁜 분이 없어요 아 진짜 피부가 엄청 많이 먹은 느낌이에요 크라시바 마키아즈에 잘 어울려요 아까 스킨 제품 되게 좋더라구요 아 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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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색깔이 예뻐요 예뻐요? 네 색깔이 진짜 예뻐요 잘 어울리는데요 이 옷을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게 다 예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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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어? 뭐죠? 아 네 그렇게 제가 너무 친하고 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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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하자 하셔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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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뼈가 좋아해요 뼈가 좋아해서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뼈가 잘 어울려 뼈가 좋아해서 뼈가 좋아해서 뼈가 좋아해요 뼈가 좋아해요 뼈가 좋아해요 조금 롯덩해 사실 롯덩에 안irsään 애교살을 안 이루는 왜 그래서 돼? 처음에는 서양 얼굴이랑 동양 얼굴이 그렸어 이게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제가 칠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잘 어울려요 아, 그 다음은 러시아가 잘 어울려요 저는 러시아 뭐지? 이게 아이런? 오오오오오오오 괜찮나? 이거 제거는 안 될까요? 아니 아니요 이게 뭐죠? 이게 국물이 떨어지는데 이거 진짜 미쳤어 이런거는 되게 어려워요 약간 그렇다면 이런거는 좀 어려워요 약간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한국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요 아아 조금 달라요 다음에는 프라이머랑 래슨이 필요해요 저는 프라이머랑 한국 제품 중에 프라이머랑 한국은 없었어요 사실은 겨울이 있긴 한데 프라이머를 못 봤어요 마스카라 래슨이 씻어있어요 발색은 잘 되나요? 네, 발색도 잘 돼요 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드라이머랑 래슨이 좋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아, 이제 브라이머랑 머리카락을 그려도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이런 텍스튜라인은 그리스로 이렇게 비슷해요 네, 이 정도면 밀리는 것도 없고 가루도 별로 안 떨어져서 근데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게 너무 좋아해요 이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안 불편해요? 네, 안 불편해요 저는 더 좋아해요 저는 더 좋아해요 저는 더 좋아해요 한국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브라시아 드루투 차 Этодр 찬란 우리의 성장으로 호 mystery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 이 아이들과의 날리 thirds 성장은 20нуть 그래서 제가lage에 enshr selling 내 성장의 블루 엄청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европейских волос은 너무 비쥬얼이 더 쉽지 않게 너무 비쥬얼해요 그냥 가위로 잘라내셔서 아 가위로요?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볼게요 마키아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